전규재 씨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한 것을 보면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떠들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근거나 전거물 같은 걸 좀 더 상당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자기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마구 떠드는 것 같아요 결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와 전규재가 가진 인터뷰에서 전규재는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우편투표에 등장한 낌시, 깃시 등 이상한 성취가 급하게 대량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반면에 전규재의 주장은 상당히 황당합니다 그게 아니라 집배원이 자신이 갖고 다니는 pda에 손글씨를 날려 쓰면 컴퓨터가 김을 깨를 최, 김을 깨로 그리고 최를 총으로 해석한다 이런 회기망칙한 기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편투표는 이른바 관외사전투표는 정상이다 부정선거 없었다라는 주장인 거죠 전규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물을 들이대더라도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마 부정선거 없었다고 외칠 겁니다 참고로 shu님은 전규재의 주장이 가진 문제침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할 때 받아본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상식입니다 pda에 화면 3칸에 수령인의 이름을 쓴 이후 다시 집배원한테 넘겨주면 성함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건 화면에 써진 글씨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키보드로 정확한 성명을 적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헛똑똑이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 잘난 맛에 드는 똑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민호님은 전규재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정상적 우체국 등기 우편 시스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수친 성명인 깨씨, 낌씨, 총씨가 나왔다 정규재와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 소장과 길벗, 최대형 등등의 사람보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우체국 서버 해킹을 의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성씨 잘 모르는 중국 해킹 부대를 의심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손글씨로 날렸으면 컴퓨터가 김을 낌으로, 꽤로, 최를 총으로 해석한다 L.I. 집배원이 PDA 화면 키보드로 직접 입력한다 날려선 서명은 이미지로만 저장되고 그러니 그런 지력을 가지고 뭘들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홍민호님이 남겼습니다 홍민호님은 페넨에서 전규재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최대현 부장과 나눈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방금 페넨 최대형 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전규재급으로 머리가 꽉 막히고 양심에 없어져 가는 것 아닌가요? 그저께 황교안 대표 출연 방송 중 전규재가 잠시 낌시, 낑시 등이 나타난 이유는 수령자가 PDA 위에 김을 흘려서서 컴퓨터가 낌 등으로 인식한다고 한심하다는 듯이 설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거짓 설명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자 차마 그것에선 반박을 못하고 전규재의 그 말의 취재는 왜 그런 뻔한 바보짓을 했겠느냐 그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냐라고 최대현에게 내게 물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를 가진 설명으로 덮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가? 정정 없다는 것인가? 이제 페넨 마이크는 거의 좌익적 전략 전술을 따르는 전규재의 홍의병들인가? 중략하고 최대현 씨도 마찬가지다 아직 젊은 사람이 진실을 외면하는 기술부터 배웠나?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을 사실이라 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라 하지 않는 윗사람을 둔 경우에 부하들이나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충성하거나 그냥 저항해서 탈출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침묵하는 겁니다 최대현 부장이 선택한 것은 충성입니다 로얄 그러나 페넨의 창업부터 시작해서 함께 일했던 권순할 전 페넨 부사장이자 전 동아일보 부국장은 전규재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자세한 내마가 나올 수가 없지만 아마 부정선거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부분들과 관계해서 전규재의 노선에 아마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권순할 씨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창업 멤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권순할 대표는 권순할 TV를 만들어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전규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방송에 담은 부정선거 방송물이 수두룩합니다 10월 5일날 이제 대학교수들이 나섰다 4.15 진상규명 촉구 교수 시국선언 10월 8일날 한교환 원상회복종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승관이 해명질타 이밖에 부정선거에 관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또 10월 8일에는 정홍원 작년 7월 총선 의혹 언급했다 선거소송 투표함 개봉 왜 메루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권순할 TV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합니다 정규재는 끝까지 부정선거 은폐부역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은폐부역자입니다 하태경과 같은 반열이죠 이준석과 같은 반열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창업동지인 권순할 부사장은 그와 갈라서서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연은 정규재에게 충성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 은폐부역자의 대열로 가기로 했습니다 은폐부역자의 길인 거죠 세월의 흐름은 정규재 이꼴 부정선거 은폐부역자라는 나기를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간이라도 자신이 잘못됐으면 유연하게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해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사실이 이기죠 진실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진실이 이기죠 불법이 이기겠습니까 합법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합법이 이기인 거죠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주장하는 걸 보면 정말 인생 허살했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살한 거죠 유리한 필력을 가지고 자꾸 떠들면 뭐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주자에 대해서 사실이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는데 반성 좀 하시오 하긴 뭐 자기 뜻대로 사는 인계 자기 방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나 정규재 이꼴 부정선거 은폐부역자 이건 못 지울 겁니다 수많은 동영상과 수많은 글이 남을 테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